좋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 선수는 선수 성공 임대를 위해서 잠시 후 인천이라는 기대를 딱 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올 때 더욱 발전해보신 후 우리 인천의 선수로 돌아오길 바라면서 먼저 택배가 함께 대한 예산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숨쉬고 잠시만요 숨쉬고 잠시만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인천으로 오게 되었는데 지금 오늘까지 좋은 기억만 진짜 행복하고 좋은 기억만 가지고 또 군대를 가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미련군결 중생활 잘 돼가지고 더욱 성장해서 발전한 선수가 돼서 또 인천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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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방송 방송을 좀 보내주시고 반영해주셔서 팬들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으로프 스페인으로 ㅎ 도시 콜라 바로 팩 멤버들을 가지고 너무 걱정되고 너무 더욱 더 발전된 모습으로 팬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팬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베이크 마우스입니다. 보여주지 못해가지고 좀 아쉬운데 군대가 다녀오는 편에는 더 멋진 모습으로 군대에게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 선생님이 당신한테 한 박수를 불러주시고요. 저희는 군대하겠습니다. 우리 팬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인사하시고 그녀를 기억하고 있으나 선수들이 좀 같이 좀 이러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서 이제 런시엄을 향하는 티켓 최종 시험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부선배인 선수 오늘 당대표쯤 이제 본부 대표 소집이 돼서 이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걱정은 안 되지만 많은 팬분들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팬들에게 소감 부탁드릴게요. 최종 시험들에게 최종 시험들을 받는 성공과 오늘 팬들에게 오늘 팬들에게 최종 시험들에게 1위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가사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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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이 시간이 과연해서 경기를 뛰고 골을 먹게 된다면 우리 공약으로 인천 팬들이 셀카 본인은 조금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생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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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 주셔서 번쩍 되면 온라인 인터뷰에서 공주해 주시고 넣을 수 있도록 많은 백분들이 저도 포함해서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성빈 선수로 꼭 연시원에서 같이 번쩍하게 공주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김철 성란이 보내주신 바랍니다. 우리 문성빈 선수가 선물을 준비했잖아요. 신비자들이 싸인골을 약속대로 여러분에게 선물을 할 때 잠시 선물을 할 때 안정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성빈 선수에게 마지막으로 신축 박수를 보내주신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불면서 끝까지 함께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